아 죽은 아이도 더 이상 그립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했어요? 그럼 회사는 누가 물려받나? 집안의 후손이 민서 하나요? 꼴값을 하고 있네 진짜 주제도 물어 형님이 살아계셨으면 형님이 물려받았어 회사야 형님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? 이 길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 받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날 좀 놔두어 제발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들은 대체 어떤 여자들이에요?